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아 오늘 해리포터 할 시간은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작업중이라 제가 해리포터 마법사이돌 언제 했나요? 해리포터 할 시간 안될 것 같은데 해리포터 언제 했지? 해리포터를 언제 했는가 해리포터를 언제 했지요 소년재가 찾고 있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어디있지? 아 여기있다 얼마 안됐잖아요 아직 안됐네 아 그거 그냥 이상해서 껐는데요 퀄이 낮은것 같았어요 게임이 아니 뭐 좀 하다보니까 아니 뭐야 게임이 퀄이 이렇게 구려서 어휴 어휴 그거 지금 해리포터를 또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아 잠시만요 2주에 한 번이요?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네 제가 오늘 시간이 막 그렇게 존나 많지는 않은데 오늘 뭐 했냐구요? 작업했죠? 지금 작업하는 중이에요 오하이 러비님 불러주시면 안돼요 지금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하품 그만해요? 하품 좀 한다고 피곤한거 아니에요 피곤한거는 으으 죽을거 같아 이래야 피곤한거지 하품하는거는 그냥 공기가 모자란거 머리 안정감 개 잠 온다 죄송해요 그 그 하여튼간에 오늘 저 멋잇갱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까 쿤디한테 있어봐요 쿤디 뭐해? 뭐 잘못했어 잘못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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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뭐해야돼? 콩말로 해야 돼 박스 만들어야 돼 어? 지금 나 꺼야되네 야 나 작업해야된데 나중에 보자 야 나 작업해야된데 나중에 보자 작업해야된데 나중에 보자 겁나 싸가지없는거 만들테니까 작업해야된데 오래걸리는줄 알았더니 금방하네 안녕 네 최고죠 그거